옆집에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가볼까? 와달라고 계속 나한테 주의 끄는 것 같은데 사이로 엿보기 엿보기 저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가 남자끼리 저게 뭐하는 짓이야 오케이 내가 알아듣어야지 5분 후에 돌아가자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아이차 아 내 힘이 모자라 내가 올려줘야 되나 엉덩이 밀어서 내가 한 손을 줘야 돼 고개줄게 예에에에에에에에이 아하 고마워 옆으로 R2 L1 어 됐다 네 누르는건데 계속 안 눌러지더라 어 근데 L2를 눌렀나 얘 빨리 와졌으몬 빨리 준비하라고 눈싸움이구나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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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성의 없이 던지는 것 같은데 다 잘해 이놈아 잘한다 나이스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자 고고고고고고고고 야 얘야 얘 만만하다 이놈 잡아 이놈아 야 이놈 잡아 이놈 던져 잘한다 뒤통수 어떠냐 이놈아 가자 발릴 준비는 너가 하는게 좋을걸 우리 딸한테 맞는거 봐 어딜 째이나 저격수 출신이야 인마 내가 어 피해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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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해주겠어 저격해주겠어 하하 너 죽은 여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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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ㅏㅏㅏㅏologue 너 봤어! terror house 저 señora 죽었어 당신은 왜enk'úa 그만큼 저 journalist 정석이는 weet진 쟤 도와주dz property 당신이 도와주케 원하는 주입니다 도와주케 원하이시에요 전 critical 말하고 조티 홈म스는 도와주케 원하이싱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집에서 들어 뭐지? 넌 도로에 무슨 일을 하는거야? 넌 집에서 잊지 않아!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필립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았어.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너 정말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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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든이 화낸다.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맨날 저러니까. 이제! 이제! 잠시 좀 해봐, 사랑해. 그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xter님, 그래서 항상 우려도 좋아. 우리, 잘해! 고고! 네네네네네! 엄마가 너무 착하다. 이래서, 엄마, 엄마가 아주 Ora. 우리가, 우리가 위험한 상관이 나오면 항상 엄마부터 찾는게 저런건가요? 아빠들과 같이 놀아?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왠이, 아빠들과 같이 놀아보자. 아빠들에게, 다시 놀아보자. 자 escut지 문으로 놀아보자. 잠시 좀 더 가, 스윗이. 난 나중에 꼭 좋은 아빠 돼야겠다. 꾸룽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저래도 꼭 믿어줘야지. 깻깻님 고맙습니다. 아빠 무시하는 게 미안해요. 전국의 아사 모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 모여러분들 죄송해요. 불켜줄까? 야금님 고맙습니다. 더 놀고 싶은가 봐. 내 아버지를 계속 보내요. 내가 들으신다고 하냐? 그녀의 괴물을 부를게, 필립. 그녀는 그냥 작은 여자야. 작은 여자? 그녀는 뭘 할 수 있어, 맞나? 수잔이, 그 작은 여자야. 그... 수잔이, 그 녀석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해. 그 사이에서, 그녀의 사랑은 안전적이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수잔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아, 미쳤어! 슈슨, 이 물건은 안정적인 물건이예요. 우린 무엇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자신의 바위에 있는 디넨이 있는 것 같아요. 슈슨, 이것은 끊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끊어져요. 우린 멈추거나 죽을때까지 끊어져요. 우린 양부모가 정해졌습니다, 슈슨,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하긴 친아빠면 너무했다. 너무했지. 저 정도는 이게 엄마가 대단하다. 그죠? 친엄마가 아닌데도 사랑과 정성으로 진짜 보살펴 주시네요. 아휴 아휴 어린 거 불쌍해가지고 이거 어떡해 이거 응?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있고 아 내가 뒤척이고 있지만 사실 아 잘 자라 어 뭐야 에이든 말고 딴 놈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괴물이 따로 아까도 그랬죠? 에이든 말고 괴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놈이 있나봐 카사노바님 고맙습니다 나 아닌데 아이든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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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이랬구나 그래가지고 쟤네가 저랬구나 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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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니까 얘가 의심받지 맨날 어 어 괴물이 있긴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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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파티가 끝나고나서 조디 조디 일어나라 언니가 아 이제 CIA로 가는건가봐 이야 이게 이야기가 섞여있는게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있어서 너무 재밌다 인프라월드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나봐요 아 세상 저편을 열 수 있는 기계도 만들었대 아 개체들이 그 팀새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구나 괴물들이 들어오는거구나 아 그걸 상대할건 얘밖에 없대요 아 스케일이 커진다 영혼들이 이상한 영혼들이 어떤 틈새를 통해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나봐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걸 인지했고 그 구멍은 얘네가 뚫었지만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은 조디 밖에는 방법이 없나봐요 조니 조니 부끄만 해주지않으면 내가 그걸 막아야되는구나 지금 다으라이 왜 아 잘 위험할텐데 지금 방금 채팅방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데 이 게임의 대단점은 게임오버가 없대요 게임오버가 되는 즉시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따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쭉 이어지는건가봐요 영화처럼 그니까 그래서 엔딩이 23개 되겠죠 내가 막을 수 있는거죠 뭔가 귀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거 같죠 많이 다쳤고 와우 야아 자막도 잘했다 어 자막 좋아 자막 센스있어 그 옆에선 아무도 없앤아야 돼, 지금,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상담사는 사장에 있는 거, 너는 그 조절을 찾기 필요한 게 아니라 조니, 에이든과 잘 늦은 게체들이래요 에이든과 잘 늦은 게체들이래요 세상 깊숙한 곳에서 왔대 저는 이 일을 아는 게, 그날은 안했고.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에이든과 어허 티파니 같죠 귀여워 단발머리 단파니 어 여기 좀 공포게임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갑시다 어 자 가자 피가 많고 병원같은데 뭐야 이거 지하철 같은데 어 들어오보니까 병원같은 느낌이네 엘리베이터 걸렸죠 어 내가 알게 나에게 맡겨 어 사람있다 어 주워하고 있어 저 영혼이 보이는 것 같죠 아 저것 때문에 그래 나와 어 유안도 준중 고맙습니다 어 어 영차 영차 빛자국 어 오 어어 어 어 어 허 난 그냥 시첸데 왜 날 보고 놀래니 아 시체도 아니고 살아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순상인님 뭐요? 순상인님 뭐사냐? 아 영혼이 없어서 놀랬구나 아니야 살아있어 조디가 기억을 되살릴 때까지 영체를 조디의 머리로 안내하십시오 아아아아 야아 이거 봐라 와 이거 진짜 애매하네 이거 됐다 아 연출 봐라 와 저랬구나 연출 대단하다 진짜 영화에서 써먹어도 되겠다 그런 연출으로 아 네 괴물이 있는 것 그러니깐 지금 이 CIA에서 무슨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틈새를 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그건 사실인가 팩트인거야 그 다음에 그 열린 틈새 사이로 지금 어떤 그 영혼들이 건너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영혼들은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불친절한 영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나봐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오오오 오오 오오 야 가지마요 가지마요 거기에 줘야봐 깜짝이야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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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야 돼, 그래도. 들어가볼까? 여러분 12시 3분 전입니다. 추천 버튼 안 누르시면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ux1 연이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노노노 entrance 탈орон시 엎드렸나 봐요 다른 쪽으로 열어볼게 내가 조심이라고 느껴졌나봐 내가 조심이라고 말했나봐 내가 조심이라고 말했나봐 됐어 오우 그러고 기억이 끊겼구나 다른 사람들 거 못 보고 어 귀엽 됐다 오우옹 witness 저건 뭐였지? 박쥐 같은거였는데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어드벤처죠 박쥐 아니면 벌레 같은거였는데 아 전손이었나 이 전선으로 조계 pratint 전장에 환기부가 있다면? 전장에 환기부가 있다면? 전장에 환기부가 있다면? 오케이 올라가자 자 앞으로 리볼버스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모바일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요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아재 아재 바라아재 추천송 불교 버전 듣고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님 고맙습니다. 네 엉충님 고맙습니다 올라가 자 산드로 쭈니고 어우 저기 불이 있어서 뜨겁지 않을까? 어 조심해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내보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저기서 유해 그 유해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숨 못 쉬거든 어우 그 무슨 소리라고요 지금 어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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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 아 하 콕 오우 그 여러분들 아 홍 으흐흥 아 though ritos 넘어가고 조심해 조심해 넷살 기억을 볼까요 빨강미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움직일까요? 조심해 모든 곳에 있어요 와 저 뭐 생겼는데 뭐 있어 그쵸 오우야 연기같은게 막 날라 당겨 어 촉수같은거 잘 주무세요 언니 고맙습니다 재킥 깨아 소화기를 잡다가 그대로 끌려서 안동 만 Cloud IMB 지금 순거야 도대체 자판기는 왜 불 켠거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으이차 엄청 뜨거울텐데 어우 저 그냥 만지면 엄청 뜨거울텐데 아 내가 조종해야 돼요 화이트데이 생각난다 화이트데이 때 이런 장면이 있었죠 아 어어 너너너넌 야이 자리 가 야이 자리 가 어유 물상에 어우 어우 저렇게 죽는게 제일 아픈거라던데 오 에이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엉 저런 유리정도는 그냥 내 발로 부셔도 되는거 아닌가? 하여튼 뭐, 에이드를 이용합시다 솔직히 저런 유리정도는 그냥 내가 발로 좀 차고 들어가도 되는데 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서 그렇죠 어리니까, 어 어, 어, 뜨거워 원래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게 뜨거울텐데 어, 어 어, 사람 소리 난다 이봐요 이봐요 어, 어 지짐을 끊지마세요, 자리 가 자리 가라고, 시시야 정말 안돼요 흠, 실험실로 지집했습니다 시민의 생물들이 어떻게 숨을 수 있었지만 놈들이 아직 여기 있어요 놈들이 아직 여기 있다고요 안갑니까? 그것들이 널 죽일거에요 그만큼 죽읏 그러면 그냥 죽일거야 그래, 어케를 죽였어 헨리한테 그렇지 때려줘 잘했어 오우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어 아 노노 오호 轟이게 혼나나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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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찔러 주기 우우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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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문드.. 어어! 불 문드는 거 못 찾아봐 도망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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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쌍사람 공격이 너무 셌어 쌍사람 공격이 너무 셌다고! 하나! 둘! 하나! 둘! 에이든! 에이든 나아야 되는 거 아냐? 하나! 둘!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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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잇챠!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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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잇챠! 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저디! 오! 안경이 비위했죠! 저건 것한테! 어! 어! 아! 이 사람 기억도 볼 수 있구나! 아! 아! 저런 물질은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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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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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ergeant! 아! 아ㅡ! 아! 아! 고맙습니다 이봐요 오! 오나나나나나 오! 오! 다행이다 오래 비기 못했죠? 아... 게임 대박이다 이 문 열어볼까? 유튜브 올림님 고맙습니다 이 물체는 통과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기 숨을려다가 죽었거든요 에이든 보내야될 것 같죠 됐어 한 번 더 하르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풀스 살만하네요 알았어 안 떨어질게 라스트 오브 워스 GTA 5 이 게임 랄랄라 오디언니 고맙습니다 하지마 가로막았어 어디로 가로막아 어 너너너너너너너너어 비 비 비 어이차 허어어어 앞으로 앞으로사 그래가지 hasформ 앞으로is 앞으로 앞으로 영차 어 antenna 아 흔들 흔들 아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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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피 쉐이키 베이페 쉐이키 아이여이여! 아 됐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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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죠? 뭐야 여기 냉동고야? 옆으로 살짝 에론 아론 휴인님 고맙습니다 아 다 얼어 죽어 있어 다른 사람 보내봤자 다 죽으니까 얘 밖에 막을 사람이 없대요 콘덴서가 가깝대요 저 콘덴서가 바로 저 틈을 여는 그 기계에요 그걸 끄는 겁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가야되요 어허 춥다 얼어 죽겠다 모자가 내게님 고맙습니다 다 죽었죠? 네 어후 자기 몸을 조르고 있어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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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다 유튜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출입증 내놔라 아 있다 있다 아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아 빨리 내놔 이쪽인가? 아 있다 X버튼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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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넌 아 어어어어어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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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차 어떻게..어떻게 해줄까? 좋아 다가오지마! 자 다가오지마라구 초디한테 다가오지마! 가자!! 너냐 이런데 내가 지키고 있느냐 저디는 아무도 손 못돼 다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까? 목을 꺾어버릴거야 이거 더 어? 됐나? 어? 어? 아냐아냐아냐 아 나 끝났는 줄 알았네 아이 젠장할 어 됐어 됐어 어휴 어휴 왜 왜 레버가 밑으로 내려갔지? 어이구 어휴 어휴 됐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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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